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예쁘게 말하는 너가 좋다 라는 책입니다. 김범준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말은 씨가 되고 인생의 열매는 그 씨앗에서 열립니다. 예쁜 말은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해줍니다. 큰 힘을 주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예쁜 말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됩니다. 만남의 시작과 끝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만 할 줄 알아도 너무나 예쁜 사람으로 기억될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의 상대방이라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은 예쁘게 말하고 예쁘게 나누는 대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관계의 변화를 만들고 인생의 흐름까지 바꾼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관계는 나의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말 하나만 예쁘게 잘해도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우월적 특징 하나를 획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말 하나만 잘해도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를 겸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놓음 혹은 버림이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내 식이 아닌 상대의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아도 목소리에 힘을 주지 않아도 내 식이 아닌 상대의 식으로 대화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이전에 얻지 못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나와 다른 규칙으로 살아가는 상대방에게 다가서는 말하기의 정석입니다. 가장 회복하기 어려운 실수가 바로 말실수입니다. 함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대화는 어렵지만 상대방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발실수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말실수는 회복하기 어렵다 라는 벤저민 플랭크린의 말처럼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향한 기대를 거둘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말해야 합니다. 알고 말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말하는 것. 두 번째는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을 모두 알아둔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타인을 만나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도 상대방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라는 새싹에 물을 주는 심정으로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을 건네기에 앞서 상대방이 최소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말을 하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직면하는 우매함을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을 새싹처럼 보살피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원하는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해 보호하는 마음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중국의 입문고전 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니 그리하면 반드시 재앙이 자신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찾아내어 좋아하는 자세가 대화의 기본입니다. 나를 먼저 응원할 수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습니다.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마디의 마디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의 파편들을 관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다가서야 할 그 누군가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일상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담으로 다가서게 만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두름의 중간에 잠시 멈춰서 자기를 격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건네고 긍정을 말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이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대화의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자신을 격려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대화의 순간마다 자신을 격하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잘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 정말 잘했어.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나 진짜 멋있었어. 맞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한 거야. 아, 기분 좋다. 정말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 대해 위로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보상에 익숙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잘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설 힘을 얻게 됩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예쁜 말을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긍정의 언어로 자신을 감싸야 합니다. 긍정적이지 못한 말은 상대방에겐 불쾌감을 주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의 성장에 해로움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저항하려다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건 자의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말하기를 택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기 성장을 위한 거라고 여겨야 합니다. 물론 수십 년간 입에 붙은 습관이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습니다. 말하기에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환경이 팍팍하더라도 방어적이기보다는 능동적인 모습을 억지로라도 보여주려는 연습을 해봐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긍정적인 혼잣말을 하면서 일종의 최면처럼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긍정적인 언어가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 주위의 것들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성공을 위해 도와주려고 달려듭니다. 성공하는 우리를 향해 사람들도 다가오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고민하기에 앞서 나의 말이 그동안 어떠했는지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말 습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언어 습관에는 첫째, 뻔한 말은 그만두면 좋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고 해봤자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 그것입니다. 뭘 잘해주겠다는 건지 모르겠는 잘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솔직하게 말해서 입이 가벼운 사람같이 느껴지는 이건 정말 비밀인데 같은 말들입니다. 둘째, 변명과 멀어져야 합니다. 벤저민 플랭크린은 변명을 잘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에서도 잘하는 게 드물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매번 약속이 늦는 사람의 택시가 안 잡혀서 늦었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의 시스템이 에러가 나서 이메일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와 같은 변명은 상대방에게 그래서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런 저런 말을 불필요하게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따지는 말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아니기만 해봐라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와 같은 말투는 지양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말투는 상대방에 다가서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우리의 말 습관 속에 이러한 표현이 녹아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는 늘 새로운 도전을 마주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다가오는데요, 그때 누군가가 실패해도 돼 도전해봐 라고 격려해 준다면 힘이 날 것입니다. 좋은 말이 쌓여야 좋은 사람이 쌓인다고 하는데요, 이 책 예쁘게 말하는 너가 좋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